바인딩도 테크나인 안녕하세요 하이원 얼로이 보트코리아 라이더 손민우입니다 제가 바인딩도 테크나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나왔던 로그 장갑인데 올해는 테크나인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보다 업그레이드된 점은 끈도 생겼고요 디자인도 생각보다 깔끔하고 심플하게 나와서 저도 애용을 자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보시고 착용해보시고 이용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갑 벗고 핸드폰 만들기 힘드실 텐데 이 부분이 터치로 되어 있어서 이제 다 핸드폰 전화를 받거나 어디다가 문자 보낼 때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한번 장갑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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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